여름인지라 물론 365일 노하이어 보정하실 수 있는 브라지만 이 시원함이 눈으로도 보이세요. 제 몸이 다 비춰지는 아름다울뿐만 아니라 시원함까지 이 안에 배가 시켜드리기 때문에 탄탄하게 내 몸매를 잡아드리죠. 그리고 더불어서 시원함을 전해드리죠. 여름에는 이런 시원한 통일성 갖고 있는 브라 팬티가 필요할 때예요. 그러니까요. 속담으로부터 해방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여름뿐만이 아니라 365일 쾌적하게 그야말로 보정 속옷의 정석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완벽한 여름 사양으로 쾌적하게 한번 입어보셔요.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하이어의 보정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샤밀양은 365일 1년 내내 12달 다 입으셔도 정말 쾌적화된 가슴의 볼륨 보정을 다 해드릴게요. 어느 순간 어렸을 때 입었던 정말 자그마한 컵에 정말 자그마하게 잡아주는 브라 팬티는 못 입겠더라고요. 벌써 제가 이 옷에 블랙 컬러를 매치해봤는데 거의 풀컵으로 가슴을 이 위 상병까지 아예 잡아서 올려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볼륨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볼륨 뿐만 아니라 와이어가 없는 편안함 안에서 왜 노하이어의 단점은 손을 이렇게만 올려도 이 밑선이 벌써 이렇게 따라 올라가서 내리기 바빠잖아요. 이거예요. 불리언 컵이 좋은 건 이겁니다. 밑선이 이탈되지가 않아요. 맞습니다. 저렇게 진짜 오바스럽게 당긴다고 할죠.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냥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이런 거 입으셔야죠. 매끈하게 볼륨감 살려드리면서 움직임까지도 정말 자유롭게 이게 샤밀리앙이 85억이라는 판매고를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고요. 네.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? 아예 그냥 생방송 중에 저희가 이렇게 브라 끈으로만 지탱할 수 있게끔 토르소를 들어보고 있어요. 이런 방송이 진짜 거의 없어요. 그럼요. 이거는 정말 3단계 불리컵으로 패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예 진짜 이런 격하 움직임 속에서도 내 가슴과 내 라인을 지켜줄 수 있는 샤밀리앙 동경모델 기술력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. 네. 특히 동경모델은 유수의 15, 16만 원대의 노하이어 보정을 소개해드렸던 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바로 업체인 걸 더 잘 아실 거예요. 달라요.